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기본 앱들의 핵심적인 사용성을 2022년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아이패드 os 15의 파일앱 이것만 잘 마스터해도 아이패드의 가치가 정말 많이 상승합니다. 파일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죠. 애플기기는 샌드박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앱 안에 뭔가를 저장한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아이패드 라는 곳에 여러가지 앱들이 사용하는 폴더랑 파일들이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새 폴더 버튼을 눌러서 마이 셀렉션 이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작업 파일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별도로 보관할 일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보다가 커맨드 쉬프트 3을 눌러도 바로 캡쳐가 되거든요. 캡쳐도 간 다음에 전체 페이지로 가면 긴 내용도 캡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유를 눌러서 파일에 저장해서 나의 아이패드에 원하는 폴더에 이렇게 저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구요. 또는 완료를 해서 바로 파일 앱에 이렇게 pdf 저장하기 이렇게 해도 되구요. 내가 필요한 작업 파일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아 놓을 수 있고 누른 다음에 이름 변경 누르면 캡쳐 pdf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구요. 또는 이렇게 캡쳐를 뜬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을 때 이거를 그냥 손으로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독을 띄워서 파일 앱을 호출해서 이 안에다 이렇게 던져 넣어도 이미지 파일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편리한 기본 사용 방법이고 특히 멀티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사진첩 보다가 터치를 해서 선택하고 다른 것도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멀티가 되죠. 멀티가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틀어 올려서 파일 앱을 호출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역으로 파일 앱 안에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사진 앱을 이렇게 띄워서 이 안에다가 던져 넣으면 이렇게 바로 외부 파일을 사진 앱에 넣는 거 역으로도 물론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을 보시다가 급하게 스크랩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이런 내용도요. 갖다가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리치 텍스트 형식으로 텍스트를 스크랩 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녹음 파일 같은 것도 바로 파일 앱으로 복사해서 여러 개 다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스플릿을 해볼게요. 파일 앱을 옆에 띄워서 편집 눌러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이거를 이렇게 갖다 옆에다 끌어 넣으면 녹음 파일도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 눌러서 전체 선택해서 바로 압축을 해버리죠. 더보기를 눌러서 여기 압축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정말 빠르게 압축이 됩니다. 이거는 이름을 바꿔서 프로젝트 소스라고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 zip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카톡으로 바로 이렇게 쓸어 올려서 카톡을 옆에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가 이 zip 파일을 끌어다 넣으면 이렇게 카톡으로 파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파일 관리와 보내기가 가능하게 되겠죠. 물론 다 쓰면 이렇게 없애주고 다 쓴 파일도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고요. 지운 파일은 이렇게 최근 삭제된 항목에 가서 복구를 시키거나 완전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파일 앱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보고 정렬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더 새롭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목록이나 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열보기가 상당히 괜찮고요. 이 열보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을 봤을 때 바로 옆에 정보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바로바로 해당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걸 눌러서 바꾸는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요. 바로 이미지 회전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상태에서 열어보지 않고 이미지가 회전되죠. 그래서 열어보면 바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빨리빨리 확인하고 전달해야 될 때 추가적인 수정도 이 안에서 끝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바로 PDF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자료를 보내야 될 때 바로 그냥 선택 여러 개 하셔 갖고요. 더보기 눌러서 PDF 생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미지를 이용한 PDF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개별 이미지들 바로 회전시킨 다음에 여러 개 묶어서 PDF로 전송해서 자료 소스 카다로그 같은 거 보내야 될 때 간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PDF를 만들고 나서 공유를 누르면요. 이 안에 PDF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암호를 해놓으면 이렇게 함부로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여기 열보기 아래쪽에 보면 그룹 사용이 있는데 그룹 사용을 켜게 되면 이렇게 폴더랑 소스 종류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쓰실 분들 저는 종류별로 그룹화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날짜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룹화 종류를 시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바로 검색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파일 앱 상단 부분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파일을 찾으면 되는데 PDF를 치게 되면 PDF 문서라는 속성으로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MP3라고 치면 MP3 오디오라고 이렇게 문서 그림이 있는 거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MP3 오디오 속성을 가진 파일만 먼저 찾을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멀티 속성 지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P3 중에서 지금 띄워줬는데 어떤 거 찾을래? Blue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찾아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F 중에 강의라는 걸 찾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검색에서 나온 내용들도 여기 정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온 거에서도 날짜별로 정렬하거나 이 검색 안에서도 조건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 특히 동영상 같은 것도 따로 저장해 놓으신 분들 비디오라는 속성 검색하시면 바로 동영상 파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꼭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쓰면 좋은 게 바로 이 분할 화면인데 파일 앱 같은 경우에 더더욱 진화가 돼 있어요. 파일 앱을 두 개를 띄워서 이렇게 똑같은 폴더도 두 개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셀렉 해야 되거나 다른 폴더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야 될 때 이렇게 듀얼로 띄워 놓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띄워 보고 비교용 이미지 이렇게 띄워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목록을 리스트화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거 선택해서 보면 이 안에서 파일 비교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띄우는 거 가능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세 번째로 파일 앱을 또 띄운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뜨기 때문에 수납해 놨다가 띄워서 내가 필요한 파일만 여기서 출연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넣고 이거 셀렉트 다시 해야 돼 넣어놨다가 다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사이드에 추가한 것도 위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점점점 눌러서 새로운 윈도우를 띄우세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도 점점점 누르면 추가로 창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선반을 이용해서 오갈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은 워크 파일에다가 복사해 놓고 다른 거는 이 폰트 폴더에다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간단하게 폴더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패드의 성능과 늘어난 램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오른쪽에 가린다거나 왼쪽에 가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 있는 소스는 제대로 확인하고 체크하기가 힘들어지죠. 물론 이렇게 닫아놔도 되지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가려진 부분에 있는 소스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중앙 윈도우입니다. 열었을 때 가려지니까 내려서 닫아버리고 롱터치에서 아래쪽에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운드인데 바로 여기서 공유로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점점점 눌러서 바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 버리거나 또는 그냥 아래로 내려 끌어버리면 후보군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이거를 바로바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그냥 계속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요. 이 아래에 진짜 잔뜩 열려요. 마치 탭 왕창 열어놓고 작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물론 위로 이렇게 날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PDF 열어서 내려놓으면 내용 빠르게 확인해야 될 때 여기서 확인하시고 다시 내려놓거나 아니면 키워서 이거 맞아. 내가 보려던 게 이게 맞아 해서 키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플 기기 간에 싱크가 되는 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태그 탭이 있고 색깔별로 기본 값에서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시고 롱터치 하면 바로 태그 명령이 있죠. 여기서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태그를 선택하거나 예를 들어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태그를 추가해서 Z파일이다라는 이런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택해 주면 이렇게 태그가 바로 선택이 되면서 생성까지 되죠. 마크가 이렇게 달리게 되고요. 태그 브라우저 탭에도 바로 이게 생성이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 누르시면 사이드와 편집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이름을 바꿔 버릴 수도 있죠. Important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목록에 있는 순서도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요. 파일을 눌러보면 정보에 바로 이렇게 하단부에 태그 탭이 있어서 이게 어떤 태그인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러 개의 태그를 심어 놓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태그 추가를 또 누르면 다른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용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빨간색, 주황색, 멀티 태그가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옆에 예쁘게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 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 검색에다가 이 태그명을 쓰세요. Important 이거 치면 Important 태그 검색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추가로 유튜브 태그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태그를 이렇게 멀티에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이 태그 목록은 애플 기기 안에 싱크가 되기 때문에 분류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용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낯설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사용성입니다. 아이클라우드를 내가 유료 결제하거나 내 갖고 있는 용량 안에서 마치 가상의 외장하드가 있는 게 바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죠. 저 같은 경우에는 2테라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 안에다가 네트워크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고 갖다 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라는 곳에 가면 쓸 수 있는 공간이 1.58테라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쓰면 좋은 점은 이어서 작업해야 된다거나 자주 봐야 되는 파일들을 저장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 마이 셀렉션이라는 폴더는 나의 아이패드 말 그대로 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아이패드나 다른 아이폰에서는 이 파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끌어다가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이 안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은 폴더가 이렇게 복사가 됐는데 이제 인터넷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플 기기에 똑같이 싱크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가보면 이렇게 싱크가 돼서 똑같이 이걸 볼 수가 있고 구름 표시가 있는 거 아직 내 기기에는 없고 아이클라우드 공간에만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서 바로 열어볼 수가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 사용서입니다. 이게 윈도우 사용자 또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클라우드 닷컴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시면 여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똑같이 이 파일 구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 여기 있죠? 이렇게 파일들이 나옵니다. 아까 만들었던 PDF 누르면은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만들어준 이 PDF나 자료들 다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요. 또 폴더 안에서 이렇게 업로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갤럭시에서 업로드가 되죠? 업로드 됩니다. 바로 그게 여기 아이패드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런 표시 있죠?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는 거니까 웹을 통해서 업로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또 쓰면 편리한 게 바로 스캐너 기능입니다. 빈 공간에다가 바로 그냥 터치를 롱으로 하셔서 여기 문서 스캔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이런 거 여러 개 문서 묶음 보내야 될 때 편리한데 되고 있으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자동 스캔이 되고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바로 그냥 너무 쉽게 깔끔하게 여러 개의 이미지가 스캔이 됐으니까 개별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거나 또는 조금 잘라서 쓰시거나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변경하시고 저장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PDF로 저장이 되니까 지금 저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에 폴더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분증 같은 거 보내줘야 될 때 명함 같은 거 모아놔야 될 때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아 맞아 빼먹은 게 있었는데 그럴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점점점 누른 다음에 바로 스캔한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스캐너가 뜨기 때문에 어 뒷면 넣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끌고 움직이면 순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PDF를 바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눌러서 파일에서 삽입 누르면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것도 추가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기능은 아이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PDF 보시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PDF 관련된 기능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좋은 점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가라고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개별 파일에 대해서 롱터치를 해서 공유를 누르시면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일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올려놓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링크를 준다는 건데 하단부에 공유 옵션에 가셔서 링크를 가진 사람이 이거를 편집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로 주시던지 카톡으로 주시던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링크 복사하기 눌러서 어디 게시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건데 메세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 바로 그 사람이 이 파일을 전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기와 내 기기에 공유됨이라는 곳에 나타나게 돼요. 누가 누가 이 파일을 줬습니다. 라고 공유 받은 것만 모아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으로 보내준 저도 이 내가 공유함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때 줬었지라는 거 알 수 있고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선택해서 공유 눌러서 공유 파일 관리 들어가면 공유를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사실 폴더 공유 이걸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상이랑 사진이랑 다 같이 저의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이용해서 그냥 폴더로 줘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내줬던 폴더들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쉽습니다.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물론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잔뜩 한 다음에 끌어다 놓고 자동으로 여기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이 폴더를 갖다가 바로 그냥 여기 롱터치에서 공유하게 되면 폴더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폴더 공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똑같은데 이렇게 폴더로써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파일들을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활용해서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고요. 폴더 같은 경우에 공유 속성에 공유 폴더 관리 가셔서 여기 공유 옵션에 보시면 이 편집 가능 상태 옵션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이 폴더에다가 사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을 지금 이걸 하나 찍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파일 동영상을 제가 방금 찍은 건데 이거 똑같이 그냥 이것도 공유 눌러서 파일에다 복사해 넣을 거예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보면은 이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공유 받은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저장해 놓으면요. 이미지 0013 추가됐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아이패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쓰시는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 그냥 니꺼 올려놔 내꺼 올려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더 편리하게 파일들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USB만 이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USB 스틱을 이용해서 꽂아 주시고 바로 이 디스크가 나타났죠. 왼쪽에 이 디스크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이 디스크 상에서 이 디스크 상에서 바로 똑같이 문서 스캔 해주시면 이제 스캔하고 나서 저장한 게 바로 이 USB 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냥 다른 컴퓨터에 바로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패드 파일 앱은 뭐 안전하게 제거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 전환기를 켠 다음에 이 파일 앱을 제거해서 액세스 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USB를 빼서 옮겨 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라는 게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해 놨는데요. 점점점 눌러서 사이드바 편집 누르시면 지원되는 서비스에 한해서 이렇게 켜서 추가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놨던 이 PDF 문서 같은 거를 바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이렇게 복사해 넣는다든지 목적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고요. 플러스로 여기 점점점에 서버에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쓰면 좋은 기능인데 바로 그냥 맥의 위치랑 연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서버에 연결을 누른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데 맥에 환경설정 가신 다음에 여기 공유라는 탭에 가시면 파일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파일 공유를 활성화해 주시고 내가 업무용으로 쓰고 싶은 폴더를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냥 이렇게 갖다 끌어놔도 이 위치가 추가되거든요. 이 폴더를 이제 공유용으로 쓸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 주소다라는 게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커맨드 C 복사하고 유니버셜 클립보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V 하면 들어가죠. 요 맛으로 또 애플 쓰는 건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연결해주면 등록된 사용자 이 맥에 있던 사용자 명에서 제 이름 저는 가을리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해서 다음 해주면 맥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 같은 거 바로 그냥 네트워크막을 통해서 지금 맥에 있는 거 바로 불러온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파일 내가 내 아이패드 안에 내 사진첩 안에 넣어야 되는데 사진이랑 이렇게 분할을 시켜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이렇게 지금 맥에 있는 거죠. 맥에 있는 파일인데도 갖다가 이렇게 끌어넣으면 바로 그냥 내 사진첩 안에 맥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아이패드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폰트 폴더가 있는데 이 폰트 폴더 바로 그냥 맥에다 복사해야겠다. 이거 그렇게 끌어갖고 공유된 맥의 위치로 가서 제가 원하는 폴더에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원격으로 복사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원격 파일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어차피 저장되어 있는 위주로 쓰신다면 지금 파일앱이 172메가를 먹고 있다고 나오는데 앱을 삭제해도 됩니다. 앱스토어에 다시 파일을 검색하시면 파일앱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면 기본적인 이 세팅이랑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인 거는 동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 파일앱이 현격히 줄었죠. 문서 밑에 있다 1.5메가로 이렇게 확 깨끗하게 캐시 같은 걸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많이 쌓이셨다면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마스터하시면 진짜 아이폰, 아이패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번 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나눠주시고 함께 즐겁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